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자, 이제 벌써 11월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도 3차 시험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도 3번의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도 결국 26번의 시험을 다 채우네요. 중간에 그 메로나 시대 때문에 시험이 조금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취소가 됐었던 시험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연말에 다 털어내네요. 26번의 시험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021년 토익 시험도 지금 일정이 나왔거든요. 역시 26번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1년에 26번씩 시험을 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모두 완성을 하네요. 어쨌든 이제 11월 2차 시험이 코앞에 나갔는데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11월 3차 시험도 마찬가지, 그리고 12월에 있을 시험들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예상문제 특강,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겠죠. 역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예상문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 예상문제 프리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최신 경향력 포인트,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자주 적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고고고! 1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토역에서도 보통 첫 번째 문제는 거의 인칭 대명사 문제가 많이 출제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쉬운, 난이도 최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파본 검사할 때 그냥 훗 하면서 풀고 지나가죠. 근데 정말 가끔씩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지금처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구조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닥터 M이란 사람은 We'll see, 이게 지금 중심적인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patience까지 문장 성분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항상 동사 기준점으로 오른쪽의 목적어까지 문장 성분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빈칸 있고 managed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접속사가 또 있습니다. 일단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부터는 새로운 주호 동사가 시작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과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문장 성분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할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죠? 접속사까지 문장을 끌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시면 빈칸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구조적으로 특이하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왜 틀리냐면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문장 끝났고요. 그리고 완전한 성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대명사는 오직 제기 대명사가 부사적으로 붙는 것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하다 보니까 C번을 찍고 그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어동사 목적어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 제기대명사가 부사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사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기본적인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생략이 됐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동사 기준으로 오른쪽에 목적어까지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 빈칸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동사 그리고 왼쪽에 빈칸이 있습니다. 동사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자리인데 이걸 생각해 내셔야 돼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의 히를 넣어보시는 겁니다. 힅 매니지드. 이렇게 한다면 생략된 접속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자, 목적어 명사 뒤에 주어동사. 항상 모든 문장 구조를 잡을 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명사 뒤에 주어동사. 지금처럼 명사 뒤에 명서동사죠. 어차피 주어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 묶여서 꾸며주는 관계, 절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죠?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m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잘 보세요. 자,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바로 나온다면 그 사이는 목적격 관계된 명사, 사람이라면 whom, 사물이라면 which 정도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환자들인데 그가 관리했었던 환자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우수우수 틀렸었습니다. 절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 인정하시고요. 자, 주어동사 목적어디에 빈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90% 확률로 제기대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에 빈칸 뒤에 또 하나의 동사가 있다면 반드시 빈칸은 주어 자리가 되면서 이 사이에 접속사 that 정도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이라는 것은 which와 whom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썼어요. 첫 번째 문제, 생각보다 어렵죠?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닥터 MC는 볼 것입니다, 환자들을. 그런데 어떤 환자들이죠? 그가 관리했었던 환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죠? 그의 동료가 at the medical conference에 가 있을 동안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도 품사 구조 문제인데요. 지금 문장 구조를 보시면 visit, 방문하세요. 이게 지금 중심점인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pinville health insurance website까지가 목적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자부터는 괄호가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descriptions까지 괄호가 닫히고요. 그 다음에 of부터 또 하나의 괄호가 들어가죠? 또 하나의 전면구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잡혀야 돼요. 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주어가 생략된 채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명령문은 유일하게 주어가 생략되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는 전치자 뒤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 명사가 있는데요. 선택지를 보시니까 지금 a번은 completely 이거 누가 봐도 부사예요. 자, ly로 끝나는 것은 부사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부사라는 것은 여기서 ly를 뗀 형태가 형용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c번은 형용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a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leting 자, 이거는 ing가 붙어 있으니까 분사라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동명사도 괜찮겠고요. 어쨌든 얘도 형용사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ing라든지 ed가 붙는다라는 것은 이건 동사 원형에다가 변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omplete가 동사 원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a번을 통해서 c번이 형용사임을 알 수 있고요. b번을 통해서 c번이 동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품사가 동시에 되는 다품사 중에서 빈출되는 단어인 complete,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형용사일 때는 완전한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동사일 때는 무언가를 완료하다라든지 작성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빈칸이 이 설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ing가 붙어 있으면 완료하는, 작성하는 설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형용사로 쓰인다면 완전한 설명이라고 정답으로 해석이 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형동생 스킬이라고 해서 형용사와 동사가 동시에 되는 다품사들을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쓸모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반드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동명사로 보면 안 되냐. 동명사로서 작성하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되냐. 네, 그러면 뒤에 목적을 취하니까 설명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full ing가 작성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동작의 목적은요. 투부정사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I'm here to meet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I'm here for meeting you.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즉, full plus ing는 무엇,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이건 보통 사물의 용도 등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의 용도. This is for making phone calls. 이거는 전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하기 위한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게 full ing의 해석이 되겠고요. 사물의 용도 같은 것들, 무엇 무엇을 위한 것. 사람의 동작의 목적은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full ing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방문하세요. 웹사이트를 무엇을 위해서.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 무엇의 완전한 설명이죠. 우리의 다양한 전문화된 보험 플랜에 관련된 완전한 설명들이 되는 거겠죠.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형용사와 동사가 동시에 되는 답변서. 자,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단연 Secure입니다. 형용사일 때 안전한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동사일 때는 무언가를 얻다라든지 아니면 고정시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Secure과 Securing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역시 안전한 이란 형용사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얻다, 고정시키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인 얻는, 고정시키는 이렇게 해석되는 게 Securing이다라는 것을 알고 해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Spare. 이게 형용사일 때는 Spare Time 이런 식으로 여분의 라고 해석이 되죠. 여분의. 자, 그리고 동사일 때는 무언가를 할애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Spare, 그리고 Sparing 이렇게 출제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거의 웬만한 문제들은 이 Spare의 형용사적 용법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이 Secure도 마찬가지요. 거의 형용사절에 빈가 있을 때는 이 Secure의 형용사적 용법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mplete 마찬가지. 얘도 형용사적 용법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동생 스킬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용사와 동사가 만나면 보통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을 자주 묻는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 번 더 Remind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3번입니다. 103번은 지금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자리인데요. 형용사 보호는 반드시 오른쪽에 용법과 함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는 반드시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어떠한 전지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투부정사 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과의 용법적인 결합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닥터 왓슨 이런 사람은 빈칸합니다. 투부정사 할 것으로 빈칸합니다. 그죠? Sales Presentation, 판매 Presentation을 줄 것으로 빈칸이 됩니다. 목요일 11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 포인트네요. 지금은 형용사적인 해석적인 포인트인데 첫 번째, Available. 이것도 우리말로 가능한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이번엔 Possible. 이것도 가능한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Available, 얘는 사물에 붙인다면 사물 같은 것들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그리고 사람에 붙인다면 사람이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요. 반면에 Possible, 얘는요. 발생 가능성. 앞으로 발생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이 주어자리고요. 그 사람을 꾸며주는 주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Available 정도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Are you available tomorrow? 내일 시간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Are you available tomorrow? Maybe movie together? 이런 식으로. 영화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때 절대 Are you possible tomorrow?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Possible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어떻게 묻든 간에 대답은 no가 돌아올 거예요. 자, 농담입니다. 미안해요. 자, 어쨌든 사람은 이제 Available이 되겠습니다. 사물도 Available이고요. Possible은 이제 Possible Delay. 뭐 발생 가능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ossible을 이용해서 정답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Possible의 소식을 받지 않지만 이런 거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가주어 써가지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주어로서 뭐뭐 하는 것은? 여기서 To give the presentation. 이런 것들이 바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esentation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자체가 주어가 된다면 뭐뭐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괜찮은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Dr. Watson이라는 사람을 의미상 주어로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붙이는지 아십니까? 이 왼쪽에다가 전사 for를 쓰고 명사를 쓰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해석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라는 것은 그 투부정사라는 동작의 해석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possible for Dr. Watson. Dr. Watson이 To give the presentation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용법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4번입니다. 부사업이 문제인데요. 지금 H&S는 Is a 동사고요. 그 다음 Regarded. 인정됩니다. 간주됩니다. 라는 해석일 텐데 빈칸은 그것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딱 보자마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토익 공부를 잘 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예능 토익 연구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일 것 같은데 Highly Regarded.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Highly 라는 게 매우라는 뜻인데 이게 매우라는 모든 해석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특히 존중이라든지 추천 같은 것들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쓰는 그런 매우거든요. 그래서 Highly D에는 이렇게 PP 형태가 자주 붙는데 그 중에서 Highly Regarded라고 해서 매우 인정받는다, 매우 높이 인정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매우 추천받는다라고 해서 Highly Recommended라든지 그 다음에 매우 존경받는다라고 해서 Highly Respect이드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들은 굉장히 Highly와 자주 어울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ighly Regarded, Highly Recommended, Highly Respected 세 가지는 함께 형태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Exactly. 이건 정확하게 딱 이런 뜻인데요. Exactly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동사로 꾸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Exactly는 보통 전기 토익에서는 What절이라든지 Exactly What 주어동사 이게 딱 내가 뭐뭐 하는 거예요. That's exactly what I want. 그게 딱 내가 원하는 거예요. That's exactly what I'm looking for. 그게 딱 내가 찾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써 이 명사절을 굉장히 자주 꾸며주는 형태로서 정답으로 자주 출제해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Exactly 10 o'clock 이렇게 딱 10시라는 시점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Relatively 상대적으로 아니고요. 이번엔 Approximately 이것도 역시 거의 대략 이런 뜻인데 보통 숫자 등을 잘 꾸며줍니다. 그렇죠? Approximately 10 people came to the party. 거의 10명의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써. 좋습니다. 정답은 Highly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Highly에 대해서 또 자주 쓰는 표현을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사 뒤에서. Speak 자동사거든요. 얘기하다. 그 오른쪽에 Highly 이런 식으로 Over까지 붙여보겠습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높게 얘기하다. 누군가를 굉장히 높게 얘기하다라는 것은 높게 평가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도 어디 많이 쓰이냐면 그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추천서 같은 거 있죠? 구인구직 관련된 글에서. 그럴 때 뭐 She spoke highly of you. 그녀가 당신을 굉장히 높게 얘기하더라. 추천하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Highly가 매우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Highly는 절대 increase라든지 아니면 decrease라든지 이런 식의 증가, 감소 동사를 꾸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증감동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왠지 매우 증가하다. 매우 감사하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Highly는 이렇게 누군가를 굉장히 높게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추천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존중이나 존경, 추천의 정도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는 데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5번입니다. Please send. 역시 동사 원형이죠. Any information까지가 목적어요. 어떤 정보든 간에 보내 주십시오. To Mr. Jackson에게까지 전명구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He require. 동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인 접전부 문제 중에서 접속사를 넣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빈칸의 접속사인 A번을 찍고 역시 장렬하게 소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동사,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동사에다가 밑줄 지면서 표시하잖아요. 제가 늘 동사는 표시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구조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가끔씩 출제되는 고난도의 도치를 잡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동사를 잡으실 때요. 이게 좀 이상한데? 어라? 이상한데? 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어라? 어라? 이런 무조건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어색한 형태로 나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꼭이요. 자, 지금처럼 주어가 3인칭인데 requires가 아니라 require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require이지? 다인수 주었는데? 근데 이 순간에 분명히 어라가 나왔거든? 근데, 에이 뭐, 오타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타 안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시험을 매달 매달 치면서 물론 중간에 빠진 것도 한두 번 있습니다. 뭐, 결혼식 있을 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거의 매달 매달, 내 결혼식 언제 하죠? 어쨌든요. 매달 매달 이렇게 시험을 치다가 제가 오타가 나온 적은 딱 한 번 봤어요. 네, 그 문제는 전체 정답 처리됐으니까 오타가 설려 나올지언정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라?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무슨 치? 도치가 나와줘야 돼요. 무슨 치? 도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치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hould가 이끄는 가정법 도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should 가정법입니다. 정답은 should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요. if란 접속사 뒤에 주어가 붙고요. 그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처럼 혹시라도 뭐뭐하신다면 이라는 희박한 미래를 가정하는 용법으로 if절에 should가 붙는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가정법에서는 항상 이렇게 접속사이퍼가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략되면 반드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should로 시작하는 평소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 뭐다? 가정법의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should가 도치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he should require 이런 식으로 스위치에 관계없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if가 붙고 he가 붙고 should 이렇게 붙겠죠? if he should require 이 정도로 붙겠죠, 그죠? 한 번 더 if가 생략될 수 있고요. 모든 조건자로 if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조건자로는 생략되지 않아요. 가정법에서만. 그리고 가정법에서 도치 구문을 만드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가정법 과거도 있겠고 가정법의 과거 완료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법 문제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should 가정법만을 문법 문제로 출제를 하니까요. 도치 구문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if가 생략되고 주호 동사가 도치가 되는 겁니다. should he require 정도의 구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C번과 D번은 부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든 간에 보내주세요. 미스터 잭슨 씨에게 만약에 그가 혹시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를 한다면 그리고 컴마가 아니라 마침별가 찍혀져야 돼요. 이건 저의 오타가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eager to start her manager real position까지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그냥 괄호 묶어주시면 돼요. 주어 왼쪽에 형용사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주어 왼쪽에 컴마까지는 무조건 괄호 묶기는 수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분사 ing 혹은 pp 과거 분사 분사로 시작되는 것도 어차피 분사 구문 형용사 구문입니다. 분사도 형용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왼쪽에 형용사로 시작하는 구문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형용사 구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두 주어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니까 분사 구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무엇을 굉장히 할 열망이 있다는 형용사겠죠. 그녀의 관리 직책을 시작하는 데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미스터 진화한 사람은 열었습니다. 무엇을? 직원 미팅을 열었습니다. 직후에 그냥 after something 해도 뭐 뭐 이후에 라는 해석이 되는데 immediately after 이라고 하면 직후에 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전치사라고 보셔야죠. 여러분 after이라는 것은 접속사로 되지만 전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주어 동사 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전치로서 명사나 동명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와 함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동사만 덩그러니 남을 수는 없습니다. 접속사 뒤에 자 그리고 지금 pp 형태에 붙지 않습니다. after과 before 여러분 after과 before 같은 것들은 그냥 접속사나 전치사로 생각하셔야 돼요. 굳이 분사 구분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fter before 얘는 pp 형태가 남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를 전치로서 명사나 동명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번 탈락이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도 역시 접속사 뒤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치사 뒤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인 C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after receiving her promotion 그녀의 승진을 받았었던 이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after before은 원래 접속사도 되지만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저를 받거나 전치로서 명사나 동명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분사 구분처럼 pp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107번입니다. 컴플리팅 동명사 주어네요. 그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성하는 것은 까지가 컴플리팅의 목적으니까 주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온 스케줄 예정대로라는 전명구겠죠. 괄호 묶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점인 동사가 will be가 되는 거고요. 빈칸은 비동사 오른쪽에 형용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ut 이런 등의 접속사가 또 하나의 형용사를 받고 있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속사는 역접의 느낌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소재랑 앞에 나오는 소재가 반대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랑 조금 역접의 느낌을 주는 형용사를 골라주는 겁니다. 뭐뭐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뭐뭐하지만 불가능하냐. 이게 뭐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게 들어가겠죠. 토익 만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느낌을 쓰는 겁니다. 뭐 difficult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잖아요. A번 그렇다고 hopeless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런 것들 찍지 마십시오.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무슨 가망이 없어요. 어벤져스도 아니고 자 그 다음 B번의 매니저버 이건 이제 관리 가능한 이런 형용사겠죠. 매니지에다가 A벌 붙어있는 거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형용사였고요. 자 스티븐 appropriate 적절하다 이런 형용사였고요. 자 이번엔 challenging 이게 도전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fficult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흥미롭지만 어려운 점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으로써 difficult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번역하실 때는 어려운 정도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것은 예정대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108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데요. 우리 access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 each tablet 각각의 태블릿은 필요랍니다. 자 무엇을 업데이트 될 것을 필요합니다. with the current company application 현재 회사의 application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 전치사 뒤에 지금 빈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 the server 이런 전면고 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왠지 지금 access가 동명사로 쓰면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잘 붙으니까 access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access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접근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접근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래서 access는 명사로 써도 되고 동사로 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동사일 때는 타동사고요. 명사일 때는 불가상 명사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거요. 타동사로서 접근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뒤에 목적으로 바로 취하겠고요. 불가상 명사로서 접근이라는 것은 뒤에 투 명사를 취하겠죠. 어디 어디 애의 접근 이렇게 전면고가 뒤따를 테니까. 그래서 access 뒤에는 명사가 목적으로 바로 나와도 괜찮고요. 아니면 access가 명사일 때는 뒤에 투 명사라는 전면고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access는 그냥 접근이 아니라 불가상 명사 타동사 불가상 명사 타동사 불가상 타동사 불가상 타동사 불타 불타오르네 불타는 접근 불타는 접근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접근해야 되나 무슨 접근? 불타는 접근 불타오르는 접근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거의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타는 활활활 불타는 접근 불가상 명사 타동사 활활활 그냥 접근이 아니고 access는 불타는 접근 왜? 불가상 명사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길은 조금 약간 진화를 시키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ccessing이라고 쓰인다면 여러분들 우리 accessing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명사잖아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 같은 것들은 동사 성질을 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목적 명사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빈칸 뒤에 to the server 이런 전면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access가 어떤 품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명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acces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접근 불가상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명사로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빈출되는 고난 더위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돌려보세요. 어디부터? 불타는 접근부터 좋습니다. 자 해석해 보시면 각각의 태블릿은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습니다. for access 접근을 위해서 어디에 대한 접근이죠? 그 서버에 접근을 위해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배꼽은 보겠습니다. 우리 as motors of g는 제공합니다. 이게 동사죠.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a 빈칸까지가 명사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of 어로모빌스란 전명과 또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잡히는데 여러분들 우리 a 명사 of 이렇게 a 빈칸 of 라는 형태가 나오고요. 이 자리에 명사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택지 중에서 많은 다양한 이라고 해석 만드는 그런 조합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해석해 보세요. 거의 정답이 될 테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공부했었던 a lot of 정도가 있겠죠. a lot of 근데 a lot of 라는 것은 거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몇 가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ang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range of 라고 쓰면 a range 아닙니다. a range 이런 식으로 관사와 range가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지 a range는 아닙니다. a range는 동사예요. 동사 그냥 a range of 라고 쓰는 겁니다. a range of a range of 어쨌든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동차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쁘지 않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이런 해석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다른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90%는 어색하지 않거든요. 즉 정답이 된다라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range of 형태가 다양한 많은 이라는 해석을 가지는 그런 단어들을 못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쓴 달아 바 까지 쓴 달아 바 까지 약간 싼 달아 바 느낌 연상하시면 돼요. 싼 달아 바 굉장히 많이 있는 연상하시면 돼요. 싼 달아 바 싼 달아 바 그리면 혹시라도 팬들이 굉장히 노여움을 부무실까봐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싼 달아 바 머리 이러지 않았나요? 약간 황비용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 이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싼 달아 바 머리가 많은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이게 뭐죠? selection 아시는 분들은 따라오세요. 두 번째 S는 뭐죠? series 세 번째 N는 뭐죠? number 자 그 다음에 달아 제일 중심이 되는 제일 빈출되는 달아 싼 달아 가겠습니다. 자 D 뭐죠? diversity 그 다음에 A는 array 그 다음에 R 지금 정답 때 썼던 range 마지막 A는 assortment 자 그리고 마지막에 va 이거는 variety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쓴 달아 바 많은 다양한 싼 달아 바 다양한 많은 싼 달아 바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자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학 문제 여러분 수학 익힘책 문제 풀 때 매번 수학 익힘책에 나오는 그 영의와 철수는 늘 뭘 흘리잖아요. 이렇게 뭐 종이에 우유를 흘려버렸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골라주세요. 그 숫자를 내가 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쓴 달아 바 쓴 달아 바 쓴 뭐죠? 셀렉션 시리즈 넘버 자 달아 뭐죠? 해보세요. 시작 다이버시티 어레이 range assortment 잘 따라왔습니까? 만약에 못했다면 계속 뒤로가기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세요. 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에 va 는 varie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 번 더 잡는다면 셀렉션 시리즈 넘버 다이버시티 어레이 range assortment 그리고 follow it 까지 좋습니다. 암기 해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암기하고 돌려서 반복하고 멈추고 암기하고 반복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110번 보겠습니다. 미스 M은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indicate 명시하는 것을. 자 그리고 빈칸 뒤에 온 더 유니버시티 캠퍼스 괄호 묶이고요. 그 다음에 더 잡페어 윌 베헬드라는 동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지금 선택지를 봤더니 네 개 다 모두 접속사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후 얘는 주격이죠. 얘는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주어가 빠져있는 절이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후가 주격 역할을 동시하는 거니까 뭐 후 likes you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리고 왓도 마찬가지입니다. 왓도 주격이나 목적격이거든요. 그래서 왓이 만약에 주격이라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에서 주어가 빠져있는 절이 나오겠고요. 왓이 목적격이라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에서 목적어가 빠지는 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왓은 주격이나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주어나 목적을 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 빠져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you like 무엇을 네가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목적을 빠지거나 아니면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빠져있거나 어쨌든 하나가 빠져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는 모두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는 게 A번과 D번인데 둘 다 완전한 성분을 취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구분하시는 건데요. 지금 왜어리 정답이 바로 보이는 것은 왜냐면 바로 뒤에 장소의 전명구에 또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학의 캠퍼스에서 어디에서 대학의 캠퍼스에 어디에서 job fair가 열리는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why가 들어가면 이렇게 장소의 전명구가 굳이 이렇게 앞으로 상승이동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why the job fair will be held on the universe 캠퍼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장소의 전명구를 뒤로 보내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겠죠. 왜 job fair가 어디 어디에서 열리는지 이렇게 쓰겠지만 지금 굳이 장소의 전명구를 이렇게 앞으로 뺐다라는 것은 빈칸과 함께 의미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어디에서 그 캠퍼스에 어디에서 job fair가 열릴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A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The accounting department는 is 비동사 뒤에 highly 아까 말씀드린 매우라는 그런 부사가 되겠고요. 빈칸은 형용사 보호자리네요. 그 뒤부터는 괄호가 들어갈 테니까. 자 A번의 protector 안됩니다. 명사 보호 안됩니다. 지금은 절대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otecting 비동사 뒤에 ing 무언가를 보호합니다. 라는 현재 진행 형태를 보셨나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능동태라면 무엇을 보호하는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D번 부사는 더더욱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protective라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protective of 라고 하면 무엇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고객의 financial 정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주는 highly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the accounting 부사는요. 매우 보호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고객들의 재정적인 정보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빈칸까지 문장섬을 끊어주시고요. 빈칸에 형용사를 넣는 기본적인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2번입니다. y college는 빈칸 동사고요. the opening까지가 목적 문장 성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부터는 괄호가 쭉 들어가고요. 뭐 장소 시간 같은 것도 모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빈칸에 동사 자리니까 일단 1번 동사 아니죠. 정답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스위치를 보신다면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celebrate 안 됩니다. s가 붙어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게 지금 비번과 D번인데 비번은 지금 미래의 완료고요. D번은 그냥 단순 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완료는 굉장히 특수한 시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완료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겠다. 이런 해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의 완료라는 것은 그 미래까지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라는 것은 영어에서 by가 거진 다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y 미래시점 명사라는 전명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by를 활용한 접속사가 by the time 있죠. 이게 언제 언제까지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호동사 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미래의 완료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미래의 완료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게 지금 현재라고 치고요. 그리고 특정 미래 시점이 있을 때 이때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기준점이 미래까지는 완료가 되겠다. 즉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미래고요. 기준 미래보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 사이 완료가 될 때 미래의 완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we'll have p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완료라는 것을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미래 속의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지금보다는 미래지만 기준점이 미래보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 속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보다는 미래 기준 미래보다는 과거 이 사이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왜? 우리말에 없는 시제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미래 완료는 by가 없으면 절대 찍지 말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28일에 라는 시점을 그냥 찍었잖아요. 그 시점까지가 아니라 그냥 미래 시점에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고요. 그냥 미래 시점에 이렇게 하면 단순 미래고요. 이 미래 시점까지 이렇게 하면 미래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단순 미래를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13번 보겠습니다. 지금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마지막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설 리조트 앤 카지노는 플랜스 투 익스팬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설들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스트 넘버스가 컨티뉴 동사가 또 나왔네요. 자 주호 동사 뒤에 또 하나의 주호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또 나왔다라는 것은 빈칸에 반드시 무슨 사죠? 접속사가 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접속사가 새로운 주호 동사라는 저를 수반할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C번의 yet 부사 B번의 for 전지사 물론 B번과 C번의 등위 접속사 적을 쓰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둘 다 탈락이 되겠고요. 남는 게 A번과 D번 이 둘 중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A번은 비록 뭐뭐이지만 주절과의 역접 해석일 때 쓰는 거고요. D번은 뭐뭐 라면이라는 조건절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 만약에 증가를 계속해서 한다면 그 시설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는 조건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번에 들어가면요. 고객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비록 증가하지만 시설들을 계속 확장할 것이다. 라는 전혀 생뚱마저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접속사 계열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add부터 restaurant까지 괄호 묶이고요. reservations 예약되는 요구가 됩니다. 동사죠. 수동태로서 까지 문장 끊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호동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역시 접속사가 새로운 주호동사란 저를 수발하는 구조가 될 텐데 우리 what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what은 주격이나 목적역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주어나 목적과 빠져있는 불완전한 처리 수반된다. 말씀드렸잖아요. what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ever도 똑같이 주격이나 목적역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나 목적과 빠져있는 불완전한 처리 수반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there is a convention at the hotel nearby 까지 문장 성분 자체가 빠진 게 없거든요. 즉 해석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C번 마찬가지입니다. whoever 역시 마찬가지요. who가 주격인 것처럼 whoever도 주격입니다. 그래서 whoever who 뒤에는 반드시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동서부터 성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과 C번은 같은 이유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결국 B번과 D번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자 D번의 however 얘가 그러나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러나라고 해석될 때는 부사입니다. 그러나의 however는 절대 접속사가 아닙니다. 절대 never ever 접속사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부사입니다. 무조건 근데 however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될 때는 접속사예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될 때는 잘 보세요. 거의 용법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however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부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는 절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owever kind he is 이런 식으로써 아무리 착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아무리 그가 착할지라도 이런 느낌으로써 반드시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반드시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통역에서는 거의 99% 접속사일 때는 형용사 부사라는 덩어리와 함께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whenever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뭐 할 때마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 뭐 할 때마다 컨벤션이 있을 때마다 호텔에서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컨벤션이 있을 때마다 예약은 항상 요구됩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제인 15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장인 천명사까지가 주어죠. 가이드라인스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located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동사 사이는 괄호기에는 전명고가 되는 거거든요. 수식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장을 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 익스펜시스 출장 비용들 이런 것들을 받는 전이사가 나오고요. 그것의 가이드라인들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53쪽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플로이 매뉴얼에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엔 throwout 여러분 throwout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throw라는 것 플러스 out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throw라는 게 관통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throw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관통하는 게 throw인데요. 자 throwout은 이 out이라는 완전이라는 부서가 붙은 겁니다. out 자체가 완전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hrowout은 이렇게 완전하게 다 덮어버리면서 관통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덮어버린 대상 자체가 장소, 지역이라면 그 지역 전역에 그 지역 도처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throwout Korea 하면 한국 전역에 throwout the world 전세계 도처에 throwout the building 하면 건물 전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덮어버린 대상 자체가 만약에 기간이에요. 기간은 이렇게 1일부터 7일까지의 공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전체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간 내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내내라고 해석이 돼요. throwout은 굉장히 정답이 잘 되는 전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역을 받으면 지역 전역에 도처해 기간을 받으면 기간 내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겠고요. beside은 어디에도 옆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besides랑 다른 거예요. besides는 뭐뭐 외에도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in addition to처럼 뭐뭐 외에도 해석이 되는 거고요. beside는 그냥 옆에 beside me 내 옆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pertaining to 이게 어디 어디 관해서라는 overset이거든요. 그래서 출장 경비들에 관련된 지침들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거고요. along 얘는 선 개념의 목적어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을 따라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along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의 측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서 선 개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 pertaining to고요. 반드시 pertaining to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about 계열의 전사를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bout on 이게 1티어죠. top 티어죠. top 티어. 제일 기본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티어가 지금 as to as for가 있어요. as to as for as 계열입니다. as to as for as to as for 어디 어디 관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티어가 지금 ing 계열들입니다. regarding 그 다음에 concerning 그 다음 지금처럼 pertaining to pertaining은 반드시 두갑이냅니다. regarding과 concerning은 그냥 쓰는 거고요. pertaining만 to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pertain 자체가요. 투를 취하는 자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연관되다. 관련되다.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pertain이 투를 취하는 것처럼 pertaining도 반드시 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regarding과 concerning은 그냥 단독적으로 명사에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티어 네 번째 티어가 in with라는 전체를 끼고 그 다음에 가운데 regard라든지 regards라든지 respect라든지 reference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를 취하는 거요. 자 이것도 역시 모두 어디 어디 관해서 라고 해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조합이죠. 두 가지 전이사 곱하기 8개네요. s가 있으니까 이거 4개라고 쳐야죠. 8개네요. 4개 하면 총 8개가 되는 거죠. 네. 영어 공부하면서 지금 확률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조합이 모두 모두 어디 어디 관해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bout에 관련된 4가지 티어 모두 기억하십시오. 먼저 top 티어 about on 그 다음 두 번째는 as to as for 그 다음에 ing 세 개 뭐가 있죠?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그 다음에 re로 시작하는 3가지 명사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egard respect reference 그리고 왼쪽에 in with를 붙이고 오른쪽에 툴을 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디 어디 관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예상문제 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필기해드린 포인트 이런 것들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번 달에 접종이 될 테니까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시험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11월 달도 3차 시험이 남아있고요. 시험이 추가로 더 남아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서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제 채널을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파이팅!